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간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엽록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식물을... 그런데 아니 미토콘드리아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엽록체 안에서 사실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자기들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 ATP를 사실 합성을...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곧바로 건너뛰어서 광합성부터, 광합성이냐면 세포 유기호흡부터 볼 생각인데 중간에 있는 그거는 건너뛰고 어차피 우리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그거 다 했잖아요. 이미 실험식을 해서. 그래서 그럴 계획인데... 아, 아나? 좀 해야 되나, 거기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수입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필요해요, 식물도. 그러니까 식물도 자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식물이 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뿐이지 만든 밥을 가지고 포도당이나 농말 그런 걸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미토콘드리아를 거쳐가는 그 유기호흡을 해가지고서 필요한 ATP를 합성을 해내는 거지. 특히 광합성을 전혀 못하는 부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식물에. 뿌리 같은 그런 데. 그런데 무슨 엽록체도 없는 거고, 거기는. 그래서 식물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며 우리와 똑같은 ATP 합성을 위해서 걔네들이 연료를 해 줘야 된다라고 다시 연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매력 있는 질문인데 아니, 얘네들은 8, 90도에서 산다며. 그런데 희한한 효소를 가지고 있다며. 거기서 효소 하나 훔쳐와가지고서 누군가가 떼돈 벌고 노벨상까지 탔다며.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을 전부 그들처럼 바꾼다면 용암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질문은 그럼 넌 용암 속에서만 살래? 일로 안 내려올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효소 하나, 한두 개를 바꾸는 거를 좀 떠나서 그들은 작은 세포이고 우리는 이런 다세포 생물인데 얼마나 많은 개조를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세포막이 열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 일단 세포막이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다 망가져 버리니 그거 해결해야 되고. 그거 역시 지질의 구조가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런 막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산에서 용암에서 내려와서 하산에서 이런 더해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물론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나가서 개선을 해나갈 수가 있다면 그런 세상이 왔고 사실은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환경도 바꿀 수 있고 거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의 나쁜 쪽으로만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렇지 어쨌든 인간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통용되던 자연선택이라는 도식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시절이 왔어. 그냥 여기 있다가 선택만 되기를 바라는 어쩌다 보니까 변이가 있어서 우연히 자연이 변한 자연이 너 이쁘다 이루와라 나랑 같이 살자 하고 나머지는 빠이빠이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세상의 그 자연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잘 써야 되지만 그거를 그다음에 심지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이가 그냥 가만히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안 망가뜨릴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이거 질문 잘했어요. 이건 아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리보점 앞에 78S는 내가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S가 계속 까먹는데 나도 S가 이 사람 이름인데 이걸 계속 까먹는다고 이상한 나라 사람이니까 그러고 그렇지 스페드버그라고 발음도 스페드버그 유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유신인데 조금 더 알아듣기에 시작하면 침강 개수야. 세드멘테이션이라고 해도 둘 다 똑같은 S니까 침강 개수하면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지. 무거운 것은 더 밑에 내려앉을 것이, 가라앉을 것이고 가벼운 것은 조금 더 위에 뜰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어떤 S를 붙여서 어떤 물질들에, 큰 물질들에다가 각각의 S라는 개수를 붙여서 얘네들을 원심분리로 돌리면 원심분리를 돌리는데 그냥 맹탕 공기에서 원심분리 돌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이 바닥에 전부 가라앉을 테지만 공기가 아닌 뭔가 끈적끈적한 무슨 진흙 비슷한 그런 매질에서 원심분리를 돌리면 진짜로 이게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저 밑에 내려앉고 조금 더 가벼운 밀도가 밀도가 가벼운 물질들을 조금 더 위에 뜨고 해서 그때 그걸 측정을 한 거지. 넌 얼마까지 내려왔니? 하고 이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무겁고 큰 물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그런 식으로 생화학적으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지. 그래서 리보존이 되게 크단 말이야. 얼마나 크면 존이라는 보통 이 끝에 존이라는 존 미사 아무나 안 붙여주거든. 등치가 되게 큰 그런 구조물만이 존을 붙여주는데 크로모조만 그 정도 돼야 존을 붙여주지. 그 크로모조만이 흩어지면 크로모조만 안 그러잖아, 이제는. 틴틴틴 크로마틴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진액 생물의 리보존은 이 위에 뚜껑, 전체의 뚜껑 포탑 역할의 뚜껑은 보통 뚜껑이 더 커요, 리보졬도. 뚜껑은 이거를 60S라고 그만큼 무겁다는, 그 정도 된다는 밑에는 40S 이렇게 붙여 놓고 각자 이거 리보존마다 고유한 번호가 묻는 거예요. 세균의 리보존은 조금 가볍지, 진액성. 그래서 위에 뚜껑은 50S, 얘는 30S. 이것만 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논문에다가 일부러 쓸 때 일부러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 아주 고약하게. 무슨 뭐 아니, 원액 세포의 리보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좀 덤나나? 그냥 50S 리보존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보고 알아 먹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아, 이 사람이 원액 세포의 리보존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는 거라고 하는 식으로 고유하게 됩니다. 진액 세포의 리보존은 이 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60, 여기는 50 이렇게. 그래서 이 고유한 그런 개수들을 가지고 원액 진액을 구분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여기 있죠. 60하고 40을 더하는데 왜 80이 되냐, 전체를? 이게 산수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50하고 30을 더하는데 왜 70밖에 안 돼?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산술적으로 이게 50이 30에서 더하면 80이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얘네 둘을 같이 뚜껑이 닫힌 채로 돌려보면 실제로 측정해 보면 70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돌리면 조금 더 컴팩트하게 되니까 개수가 실질적으로 측정값이 70이 나온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토달지 말라. 아니, 왜 50하고 30을 더하기도 못해? 아니야. 전체 다 아프면 70이야. 얘는 전체 다 아프면 100이 아니라 80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진액과 원액의 고유한 리보존에 대한 그 S, 침관계수 번호가 각각이 전부 고유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군가가 속이려고 아, 이거 무슨 80S 리보존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는 어떤 세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80S 전체 합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진액 세포네. 하고 답을 하면 좋은데 그런 넌센스 문제는 사실 조금 문제를 낸 사람이 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게 바로 S를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미터콘드리아나 특히 미터콘드리아나 또 엽록체의 리보졬도 마찬가지고 내부 공생 이론을 설명할 때 리보존이 얘네들은 우리의 진액 세포의 리보존과 같은 게 아니라 원액 세포의 것과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면 진짜 세균의 리보존은 70S에서 50과 30 이렇게 딱 되는데 얘네들은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 우리 몸속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풍상을 겪었으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번호는 아니잖아. 이게 이쪽이 40이고 이쪽이 60이 돼야 돼. 60과 40이 돼야 되는데 이건 헐칫 몸이 있으면 30과 28이 돼. 그래서 전체로 이게 55S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써. 이건 뭐야? 테트라사이클린, 이리스로마이신, 크로람페니콜 전부 다 뭡니까 얘네들은? 기억나요 아직도? 테트라사이클린, 마이신 뭐라고 그랬어? 이 세 가지 이름 기억나요? 안 나도 좋지만 테트라사이클린, 이리스로마이신, 크로람페니콜 항생제야. 그러니까 이거 전부 이 항생제들은 전부 왜 항생제로 쓰이냐 하면 단백질,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 리보점을 저해하니까. 세균의 리보점만. 진핵세포의 리보점은 안 건드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생제로 쓰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에 민감해 얘네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통의 항생제는 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폰드리아에 있는 리보점을 건드리게 돼가지고서 우리도 영향을 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액세포의 그런 특성 때문에 잠재적인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 하셔야 되나 해피. 해피하면 나와던 거지 뭐. 같이 모여서 좋대니까. 보고 있는 나도 즐겁더만. 그래서 올렸어요. 지금 금방 얘기해 줘. 고세균 집단이 아니라 고구마 집단 하면 조금 더 해피해 보인다. 이거 활면소포치 안에 해독 효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럼 활면소포치만 넓으면 술 잘 해독할까? 그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특정한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알코올 분해 효소를 하는 무슨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동양이들이 많이. 그러면 이제 얼굴이 분명히 빠개지지. 그래서 그런 거지. 활면소포치 자체에 관련이 없는데. 물론 그래서 사실 기능에 의해서 활면소포치가 발달이 이렇게 비례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간 같은 경우는 활면소포치가 아무래도 많이 발달이 돼 있겠지. 그런데 이제 뇌나 창자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로 활면소포치가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뇌나 창자는 왜 활면소포치가 많이 발달이, 두드러기에서 발달이 돼 있을까? 특히 조면소포치에 비해서. 뇌, 창자 하면 뭐지? 둘 다? 아니, 겉모습으로 봤을 때 뇌와 창자의 공통점은? 꼬불꼬불, 주름. 뇌와 창자의 공통점은 주름이야, 주름. 그 주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표면적을 뜻하지. 그 넓은 표면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성을 더 많이 해야지? 표면적이 넓으면 뭐가 더 많이 필요해? 세포막이 더 필요하잖아. 세포막을 만들려면 무엇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지질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야. 지질 역시 활면소포쳐에서 만든다고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이유로 이렇게 훨씬 더 발달이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 대충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몇 %라고 이게 가능하기가 정말 사실 힘든 거지. 다만 왜 환경이 어떻게 미치느냐, 상주에게. 원래 유전적으로 100% 동일해야만 되는 일랑성 쌍둥이가 환경에 의해서 이 둘의 어떤 형질이 달라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뭐겠느냐라는 얘기지. 환경에 의한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후성유전학 그런 게 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소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각 개인마다 어떤 식으로 그런 환경이 얼마만큼 이 개인의 유전적인 발현 조절을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멀리 떨어져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에서 나중에 제외해서 보니까 너무나 둘이 하는 행동이고 뭐고 웃는 모습까지 전부 다 똑같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우니까 한 집에 살아도 일랑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대응을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그건 아직까지 연구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대답하기 곤란한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검사에 대해서 PCR을 얘기하니까 또 피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줘서 잘 그렸다 싶어서 올려놨는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기회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여자 얼굴 혹시 알아요? 그다지 이렇게 비호감을 줄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기에 사람들한테 훨씬 마케팅 측면에서 많이 어필을 한 측면도 있긴 해서 더 사태가 커지긴 했으나 테라노스 근데 이거 테라노스 한국말로 이걸 하면 이렇게 쓰잖아 T를 테라노스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얼핏 테라노스로만 들어가지고서 이게 원래 뭔지 모르고 테라노스? 무슨 타노스야? 공룡? 공룡 생각이 나가지고서 오늘 이걸 대답을 해주려고 연구가시켜서 대답을 해주려고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회사 이름이 이 여자가 세운 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테라, 테라노스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찾으려고 처음에 뭐였지? 이상한 뭐 노스였는데? 하고 타노스를 치니까 이상한 이런 애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거 뭐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쳤느냐 하면 혈액 진단 검사로 사기친 여자 딱 쳤더니 딱 나오는 거야 이 여자 얼굴이 딱 나오는 거야 맞아요 혈액 하나로 진단 검사해서 모든 걸 다 검사할 수 있다고 계사기를 쳐가지고 한때 완전히 스티브 잡스 닮지 않았어요? 이게 옷차림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일부러 지가 캘리포니아 스탠포드를 중퇴를 했거든 그거 역시 누구는 MIT 중퇴하고 누구는 하버드 중퇴하고 전부 잘나가는 사람들은 명문대를 중퇴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그래서 나는 스탠포드 중퇴했어 하면서 이제 나도 충북 때 중퇴했다 아이씨 뭐 이러고 뜰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CEO가 돼가지고서 이 회사가 한때 지가 총액에 그냥 막 너도 나도 모든 사람 왜냐하면 이래가지고서 모든 사람들한테 혈액 샘플을 받은 거야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있는 체인 약국 체인 월근이라는 체인이 있어 거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심지어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드라이브 스루로 거기 가서 코 다 대고 검사하고 나오고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다가 내 피 한 방울만 찍어서 갖다 주면 자기네들이 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검사를 파악을 해 준다는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게 보통 그거 아니라 이 회사에서 선전을 하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훨씬 미미한 수준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혈액을 하면 병원 가서 이만큼의 혈액을 주사기로 뽑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당뇨 그거 꼽듯이 피 뽑듯이 이 피 한 방울만 자기한테 보내주면 이걸 다 해결해 주겠다고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업계에 있는 과학자들은 말도 안 돼 혈액을 그 정도 검사를 하면 혈액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면서 거기를 그런데 이 사람의 스펙이 스탠포드 다녔다며 그걸 얼마나 하는데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 사기를 칠 때 그래서 한때 한 몇 년 동안 막 무슨 포브스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금세 이제 얼마 안 가서 이것이 완전히 개뻥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서 감옥 갔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업계에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뻥치고 우리나라도 좀 있잖아 일본에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사기 개뻥 데이터 조작 하는 게 이 업계에 그렇게 많은데 그만큼 참 불쌍하게 산다는 얘기지 이 업계에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쌓이면 그렇게 속여야만 될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진단 이런 해프닝 아주 유명한 해프닝이에요 테라노스 알고 보니 원어로는 오늘 처음 보니까 이게 테라노스가 아니라 피라노스네 이게 아 피라 뭘까 세러피 세러피라는 치료라는 거하고 노스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단 하고를 합성한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겠는데 그래서 혈액 샘플로 그런데 아직도 사실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하건 아주 매력적인 아이디어이긴 한데 싶고 해서 혈액도 PCR처럼 전체적인 샘플을 증폭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누군가가 또 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피 한 방울로 모든 게 샥 밝혀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소환을 해봤어요 끝이네? 그래서 접착제 구시를 한다고 했죠 세포 외키질 단백질은 일단은 쿠션 신축성 쿠션 보호로 하는 기능도 있는 단백질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들은 접착제 구시를 해가지고서 딱 고정을 시켜놓는 둘 다 세포 바깥에 있는 단백질로서 있을 법한 기능이라는 얘기지 그런 기능이 있으면 다세포 생물로서 우리 동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뭐 없을까?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을 그런 식으로 일단 이것들은 완전히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고 중간 단계로 세포와 같이 연결을 시키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걸쳐가지고서 막에 걸쳐 있으면서 바깥에 그러니까 넌 뭐야 도대체 박쥐야 뭐야 내가 이 발걸음을 밖으로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그런 단백질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세포 자체들을 바깥쪽에 있는 기존에 원래 있는 마치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대중버스에서 손잡이 잡고 이렇게 고정해서 하는 그런 역할처럼 이들이 이렇게 이 세포 자체를 그런 딱딱한 이미 고정돼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은 바깥에 콜라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미 깔려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고서 이 세포들이 어느 한 위치에 그대로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들을 해줍니다 또 어떤 단백질들은 그거를 이제 점점 더 심화 확장시켜가지고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잡고 있으면서 밑에다가 발길질을 이제 이 자식아 여기 내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의 문제인 거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 하면 계속 써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고정을 이렇게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 안쪽에는 이렇게 고정시키는 모가 있고 여기에 접착 반 비슷하게 딱 무슨 세포막이잖아 세포 바깥에다가는 또 이런 식으로 심을 박아가지고서 세포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하고 같이 고정하게 그래서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이렇게 보강을 해놨는데 어디 잘 떨어지고 그러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꼼짝 않고 있지 또 이러다가 이 바깥에서 어떤 다른 세포들이 지나갈 때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살짝 세포의 기질은 이제 끝났어 대충 세포의 기질 중 단백질 중에서 생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콜라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콜라겐 말고 개인적으로 좀 하나 더 기억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억해줬으면 바람이 있다면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 이름도 기억을 하면 고맙겠고 그러나 그래서 일단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한 두세 개 몇 가지들인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주제를 일단 세포의 기질 단백질에 얘기를 이렇게 화두를 끊는 다음에 일로 슬쩍 옮겨온 거예요 얘네들은 세포 왜 기질 단백질은 아냐 연접을 세포들 간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 주로 세포막에 이렇게 걸쳐있는 단백질 연접 단백질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동물에서 유명한 세 개의 연접 단백질들이에요 하나는 접착연접 또 하나는 접착반 하나는 밀착연접 이름이 매게 고약해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접착 접착 하나는 접착연접이고 하나는 접착반이고 하나는 짜증 제일 짜증 유발자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또 헷갈리고 어쨌든 세 개가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그럼 세포 외에 기질 단백질이 아니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이야 그럼 얘네 세포 고위격 단백질이 아니야 좀 특별한 스페셜한 단백질이에요 그냥 세포막에 붙어서 세포들 간의 사이를 서로 이렇게 동염해주는 붙잡아주는 그런 단백질 일종의 접착제 구시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못을 박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단백질들이 제일 필요한 조직 부위가 어디일까요? 서로 스크럼을 짜야만 무지금 무슨 데모하러 왔나 이것들? 스크럼을 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들이 누굴까? 주로 그게 중요한 세포들 우리 조직에서 상피세포예요 왜? 여기가 뚫리면 여기가 뚫리면 그냥 그대로 속으로 모든 것이 다 침투가 돼가지고서 이 속에 난리가 나는 이 상피는 정말 중요한 밖으로 대표를 하면서도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피세포들 사이에 틈 사이로 그러니까 상피세포들이 딱 버티고 앉아서 너희들이 어딜 들어가 나한테 물어보고 들어가 그리고 세포막에 전부 오죽하면 그 상피세포들이 세포막을 그냥 이렇게 넓혀놓고 주름을 잡아놓고 주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옆으로 싹 셋길로 들어가버리면 얼마나 약올라? 고속도로에서 진짜 갓길로 가는 놈들만큼 때려죽이고 싶을 약이 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옆에 사이사이를 완전히 딱 시일링을 해야 되거든? 그 시일링을 이 셋이서 협동작전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피세포가 이들이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사실 딱딱딱 있어. 타이트, 어디렌스, 갭정션 또 데스모점 하는 식으로 이 갭정션은 조금 있다. 기능이 좀 다르니까 이 세 군데 세 개의 다른 그런 연접 단백질들이 예를 들어서 타이트정션이라고 하는 타이트정션 한국말로는 얘가 뭐였지? 타이트정션이 밀착연접이구나. 밀착연접이라고 하는 얘는 주로 대부분 제일 위에 모여있어. 왜냐하면 얘가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생긴 게 지퍼 있잖아요. 지퍼처럼 쫙 올려가지고 여기에 물도 못 들어가게 여기를 딱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세포 사이로 무언가가 흘러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이 먼저 있는 게 좋겠죠. 이 덱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네 둘은 이 둘 간의 사이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좀 접착제처럼 약간 붙여놓는 신축선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고 가장 밑에는 튼튼하게 혹시 또 모르니까 이거 마치 무슨 피아노 선 박아놓은 것 같은 볼트 박아놓은 것처럼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건 데스모조미라고 데스모조미 한국말로 접착 반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기능도 살짝씩 다른 세 개의 연접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또 까먹었네 한국말로 타이트 정션이 뭔지 타이트 정션이 뭐였지? 밀착연접 아이 젠장 밀착연접이라고 하는 이 연접 단백질은 밀착연접 이거 덕택에 그 유명한 밤냥갱 아니고 BBB라고 하는 혈뇌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왜 BBB야? Blood Brain Barrier 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혈액이 가다가 뇌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거기를 침입을 출입금지를 시키는지 이 혈관과 뇌 사이에는 이렇게 타이트한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함부로 그 안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그 장벽을 혈뇌 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거를 개발할 때도 이 약을 우리가 투여를 하면 돌다가 혈액을 돌다가 뇌로 가야만 되는 약일 경우에 얘네들이 혈뇌 장벽을 뚫고 무사히 뇌세포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일단 던지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뇌세포 있는 그 조직 근처에 세포들이 타이트한 정션을 이걸 활용을 아주 과도하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가면 이게 대원군이야? 전부 쇄국을 하면 어쩌라는 얘기야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걸 늦은 살짝살짝 조절을 완급을 이들이 조절을 해가지고서 막아야 될 때는 확실하게 막아버리고 열어야 될 때는 조금 열어놓고 그래서 이런 혈뇌 장벽도 역시 연접 단백질 중에 하나의 일원인 타이트 정션 밀착연접이라는 연접 단백질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 끝이 보인다 이제 세계는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단백질인데 이거 맨 주로 제일 밑에 있어요. 갭 정션이라고 한국말로 간극 연접입니다. 갭 정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유를 항상 저는 뭐라고 얘를 비유를 하냐면 개구멍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구멍을 뚫는 이걸 마치 단백질 여섯 개가 여섯 개의 기둥처럼 생긴 단백질을 세포막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여섯 개를 이렇게 박아버리면 중간에 구멍이 생긴 그냥 드릴로 그래서 구멍을 하나 만들어버리니까 세포막에다가 보통 이 세포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포막은 뭐하라고 돼 있어서? 출입국 관리소잖아요. 여권심사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외부에서 누군가 입국을 하려고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얘 들여보낼 수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를 이 수송체를 통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런데 너무 빡빡하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숨막혀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운영의 미를 살려서 저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살짝 모르게 구멍을 하나 뚫어놓는 거지. 이 구멍은 크기만 맞으면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내가 친수성 물질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포타슘이야. 이온이야. 작디작은 포타슘이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아. 너 누구야? 하고 그러면서 너는 포타슘이니까 포타슘 채널로만 들어가. 이리 와. 그래서 포타슘 채널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조건에 그러고 살다가 이렇게 어찌어찌하면 이들 간에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접한 상피색법끼리는 우리가 우리끼리인데 자유무역해야지 하면서 물건을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야. 이건 크기만 맞으면 이 구멍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만 되면 어떤 물건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갭 정션입니다. 간격 연접.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의 소통을 훨씬 또 원활하게 해주는 두 가지 방편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포의 전체적인 생존성을 높인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너만 써 식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식물도 식물도 나도 그거 하자 해가지고 식물세포도 자기들끼리 어떤 물질 소통을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겁니다. 간격 연접과 원형질 연락사라는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보면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다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게 여기서 통하는 그러니까 이 간격연접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구멍을 제공해 준 것인데 원형질 연락 식물에서 이거 역시 식물이 똑같이 동물처럼 하려고 쟤네들 보니까 그냥 단백질로 갖다가 여기다 푹 꼽아버리더라 그러면 6개만 꼽으면 구멍이 생기더라 하고 자기네들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그 단백질 전부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겠지 어디에 부딪혀서 세포벽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문을 딱 열었을 때 문이 안 닫히게 하려면 여기다 조통 여기다 뭐 이상하게 끼워놓잖아요 카펫 같은 경우에 쭉 끼워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포 안에 있는 이상한 카펫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하나 중간에다가 이렇게 세포가 세포벽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 새로운 세포가 분열할 때 틈새에다가 끼워놓는 막 같은 거예요 소포체 아까 얘기한 그 활면소포체에서 그 활면소포체가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끼워놓게 되면 틈이 생기지 문틈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원형질 연락사입니다 자 이거는 전자현미경과 그림 형상의 간격연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쪽이 전자현미경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것이고 이건 식물에서 두 개 세포벽이 이렇게 딱 있는데 세포벽을 뚫고 이 양쪽에 막이 이렇게 걸쳐있으면 이 막과 이 막과 세포벽 사이에 이 정도의 틈이 생기잖아요 이 틈이 우리에게는 아이고 저 틈으로 누가 뭘 어떻게 지나갈까 하는 것 같지만 이 틈이 엄청나게 큰 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이로 물질들이 마치 동물에 있어서의 간격연접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물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틈으로 식물을 감염한 바이러스들도 이 틈으로 왜냐하면 식물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착륙을 했을 때 대박하고 좋은데 제자리에 착륙했으라고 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거든 바이러스라는 애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숟가락 하나만 달랑 들고 들어오는 애들이잖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숟가락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밥상 체려놨을 때 가서 같이 밥 먹고 밥상 완전히 업고 하겠다는 게 바이러스들의 기본 생활 전략이잖아 이 나쁜 놈들이 그런데 숟가락 하나만 달랑 들고 딱 들어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는 세포가 몇이나 되느냐 여기서 비유하는 이 밥상이 차려지는 세포는 어떤 세포입니까 세포가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세포 막 분열을 막 하는 그런 세포 왕성한 세포라야 돼 거의 대부분의 이 분화된 세포는 분화된 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에 관심 없어 나 이제 다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 이 세포의 어떤 대사 활성이 그다지 높지 않단 말이야 그럼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얘가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일단 어떤 큰 이제 액티비티가 있어야 자기도 여기 같이 끼워가지고 그걸 일단 이제 인터셉트 해가지고서 지가 살아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완전히 적막한 이 고도에 무인도에 갇혀서 죽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 가야지 딴 데 동물 세포는 얘네들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차지하면 이렇게 동물 세포가 딱 들어왔을 때 분화된 세포에 감염을 하면 뭐 됐다 어쩌지 하면 동물 세포들은 어떤 전략을 찾냐면 속임수를 써요 너 지금 세포 주기 너 지금 네가 막 왕성하게 분열하는 세포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세포가 속아가지고 아 그런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세포 주기를 막 돌리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이제 암세포로 돌변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동물을 감염시킨 세포는 그런 전략을 써 아주 교활한 놈들이지 식물을 감염시킨 세포들은 바이러스는 조금 덜 교활해가지고서 에이 우리가 가지 뭐 저리 치르면 주기 떠나야지 뭐 하고 얘네들이 이동을 좀 더 좀 더 살기가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경로를 바로 원성질 연락사가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어쨌든 괜히 쓸데없이 바이러스를 좀 더 많이 했고 자꾸 일찍 끝내야 되는데 뭐가 없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오늘 더 한다 그래 놓고서 이거 뭐지? 10분이나 더 일찍 끝내고 하나 더 할까? 봐봐 이쪽에 미쳤나 알았어 체육회 잘하시고